문제 풀어보죠. 가는 겨울철 어느 날의 일기도이다. 나는 이날 A와 B 지점에서 측정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지금 겨울철이면서 여기가 우리나라이고 겨울철 고기압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예요. 그 다음 A지역과 B지역이 있는데 A지역이 조금 더 고의도이고 B지역이 저의도이죠. 그러면 B지역이 더 따뜻하고 A지역이 더 춥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기온이 낮고 높기 때문에 이 높은 P가 B지역인 걸 알 수 있고 Q가 A지역을 의미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자, 기역. 기단이 A에서 B로 이동함에 따라서 북태평양, 아니 북태평양 아니죠. 시베리아 기단. 자, 시베리아 기단이 위쪽에서부터 B지역 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. 이동함에 따라서 기단의 하층부는 변질되겠죠.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받기 때문에 그 결과 불안정해진다.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. 자, 니은. A에서 측정한 기온의 분포는 더 낮기 때문에 Q 맞는 말이죠.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당연히 A지역보다 변질된 이후인 B지역, 서해안 지역이 더 큰 거 알 수가 있겠네요. 기역, 니은, 디귿 모두 다 정답이네요. O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